나이는 스물아홉이고 이름은 이미 아시겠지만 강기모입니다. 전 김유미라고 해요. 오늘 소개팅에 이렇게 유미씨같이 아름다운 미인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. 진짜 진짜로. 감사합니다. 어떻게 그렇게 눈이 맑고 깊으세요? 눈 속에 바다가 있다랄까? 그 눈에서 헤어쳐도 될까요? 아니요. 안 돼요. 아닌데? 이렇게 하면 다 먹히던데? 그게 어디서 먹혀요? 말이 안 되는데. 혹시 연애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? 와 진짜. 여보세요. 야 지금 완전 난리 카우스.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. 무슨 일인데. 야 서명아 방금 여기 도착했는데. 근데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아요? 얼굴이 많이 낫지 근데. 저 마음에 들어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? 아.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 어느 여자도 못 만나요. 어떻게 재밌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.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누군가가 하는 말을 그대로 듣고 따라할 뿐이에요. 저는 여자들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 최선이라고요. 저 감정과 함께 하세요. 아이cy! 진짜 잘ING teve거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. let's go! böyle! 이런 식으로 해 주신 걸 진짜 잘해주신 걸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. 근데 기사로rices 볼 수 있어요?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. Physicalness. 그런 거 아니에요. 그렇게 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. 그래도 많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. sem Generation Rotter Absatz. 劲단의 편안! 아이쪄 좋은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여러분 españoles 정살이 나오신 거 아니에요. ihiisin 여러분, 그래서 왜 이렇게? 여러분이 저만 엄청난 거 아니에요. 이런 거 아니에요. 아니지 우선, 그러니까요, arter가 먹는 거 아니에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